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대비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미리보기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 오늘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번 주에 좀 하락을 만회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멈췄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내일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제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어떻게 보면 4일 연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불과 몇 주 전보다는 정말 상황은 좋아진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이 긴축 통화 정책, 긴축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어느 정도 될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바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현물에서 순 매도를 했지만 선물 쪽에서 강한 순 매수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 자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는 쉬어간다고 치더라도 우상향 방향 쪽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미국이 쉬어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냥 쉬어간다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무디스에서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좀 하향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라고 중소형주에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전망이 아직까지도 계속 어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주도주가 좀 부각을 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좀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적인 분위기도 조용한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항상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변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나빠 보이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 10월 FOMC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위기는 나올 가능성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시장이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추경 매수보다는 종목별로 좀 많이 실적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영향을 받았는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하향했는데 S&P나 피치는 일단은 신용등급 유지하는 선에서 좀 엇갈린 평가를 내렸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기다리는 심리가 벌써 좀 작용을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로 공략을 해볼까요? 실적 펀드멘탈 쪽에서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선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좋아졌었고 그리고 좋아지는 전망이 추정치가 높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도 이미 증명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종목, 섹터 안에서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피부 의료기기, 에스테트 기업들을 한 번쯤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부 좋죠. 클래시스, 비올, 원택, 제이스 메디칼도 그렇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3분기 때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는 이상이고 최대로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50% 이상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망 자체가 내년도, 내년에 어떤 상반기 때 실적은 더욱더 높게 작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시장에서의 경계 위축, 소비에 대한 지갑이 닿는 이런 부분과 별개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스도 그렇고 이 비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초에 좀 조정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 이 신고가 자체가 펀드멘탈 상으로 지금 정량이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부분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좀 종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폭이 크진 않고 오히려 좀 반등하는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의료기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이번에 3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대보다 100%까지 올라가는 걸 본다고 한다면 전체 의약품 수출액에서의 비중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수출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내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맞춘 국가별로 식약처나 승인을 받고 대리점이나 어떤 오프라인 파트너십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스켓으로 담아도 크게 우리가 없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다시 여전히 실적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저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견이 주었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일 시장 저희가 개장할 때 시초가의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는 클래시스와 원택 비율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랙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3,400억 이상 평가, 평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는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내에서가 아니라 북미를 중심으로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북미 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대선이잖아요. 대선 전후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 부분, 그리고 변압기나 이쪽에서의 교체 수요가 해야 되는 그런 퍼센트, 30%를 지금 웃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도 북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 네온시티 프로젝트는 하나의 어떤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계속 지금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계 업체들은 전체적으로도 모멘텀에 대한 주가의 상승렬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0여 년 이상까지 꾸준하게 HD, 현대, 일렉트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2.65%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에도 나쁘지 않다 판단됩니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1차적으로는 9만 1천 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종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내일 시초가에 공약해 보겠고요. 목표 가격 9만 1천 원 제시해 드렸는데 9만 1천 원 돌파할 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성욱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내일장 시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